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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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 같더니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꾸 열어주니까 아무래도 이걸 누군가가 열어준다고 생각이 든 거죠. 리사를 만나는 거 싫어해요. 리사가 먼저 성격이 한 성격하니까. 나오면 또 자기 물까 봐 써니는 리사 쪽을 열어주지 않는다고요. 아이고 또 울었어. 저거. 저이 버스에 또 나왔어. 또 올라오고. 안녕 2라운드 어! 열어요 겐조가! 열어요 겐조 으아아아앙 어!! 자자가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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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열어줬지? 어? 평소에 봐뒀던 것 같아요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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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 놈들이 안에 있으니까 열어주는 것 같아요 나오라고 카드로 아.. 마지막 아.. 맞다 11장 오.. 핵 걍라고 생각합니다. 뭐야? 김종이 안에 있어요. 김종이 안에 있어요? 네. 어? 하나. 펜턱 이리 와봐. 이리 와봐 펜턱 이리 와. 이리 와 펜턱 어디서만 하냐? 으아? 이거 어디서 나왔어 너구. 너를 하니? 아이 고마워. 너희. 이렇게 하면 널 가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. 머리가 나쁜 애들은 아니구나 глаза 눈이 감소를 안쪽으로 오는 중